두번째 축산물이죠. 축산물은 좀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햇섭이죠. 햇섭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으로 햇섭이죠. 여기서 적용받는 도축장, 축산물 가공장, 식욕 포장 처리장이 되겠죠. 다만 식용란은 공통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등급입니다. 등급이죠. 그런데 또 뭔가 나름대로 규칙상이죠. 비싼 거는 등급이 좀 낮아. 쇠고기죠. 쇠고기는 비싸니까 3등급.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2등급. 하나씩 올라가죠. 닭은 1등급이죠. 쇠고기는 3등급, 돼지고기는 2등급, 닭은 1등급. 또 계란은 2등급이죠. 굳이 따진다면 돼지는 두 글자니까 2등급, 닭은 한 글자니까 1등급, 계란은 두 글자니까 1등급. 쇠고기는 왜 3등급입니까? 그냥 쇠고기는 비싸니까 3등급. 이렇게 하면 또 나름대로 규칙상이죠. 오리는 또 닭하고 한 묶음이죠. 그래서 1등급. 그래서 이렇게 등급은 한 번 정도 봐주시고요. 그렇죠. 오리는 닭하고 같은 묶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등급. 그래서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인데 이거는 출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아멘